뭐야? 뭐야? 왜? 왜? 어디 있어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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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돌았네 저거 어디 갔냐? 야 와 마취 되었다 이 문을 여는 것 같은데요 빨리 열어 빨리 열어 O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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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마취총 4번 5번 6번 6번 4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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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상에 이런식으로 무기를 바꾸게 만들어 놓은 탄이 좋아 석궁탄 여길 뒤에 열순 날이라 그동안 밀린 실체로 오늘 자기 전까지 놔뒀어 어? 어 849 아앗 깜짝이야 고맙다 이거 길 제대로 잘 찾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물론 이제 숨겨진 요소나 숨겨진 길들을 그냥 제끼는 것 같은데 다 죽었지 다 죽었지 빨리 열어 빨리 뭐야 뭐뭐뭐뭐뭐뭐 다 죽었지 사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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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런거 보면 하프라이프도 적이 되게 많은건 아니다 적 종류가 아니 총알 별로 없네 이 물속에 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왜 있을까 오 잠깐만 석궁 준비 그놈 있을지 모른다 와 그놈 있네 아 고맙다 아 어디에 도망감 오 한마리 더 있네 아 아 아 부부렸어? 어, 아구침 자, 이제 다시 길을 찾아야 됩니다, 우린 이 게임에 길 찾는 스트레스가 좀 있네 안 열려? 아, 이거 아래로 가는 건지 위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 안 열리고 마냥 밑으로만 가는 건 아닐 거 아냐 집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해물집 먹고 싶다 혹시 길 하는 사람 있네? 이거 위로 올라가는 길도 아, 여기서 가면 되겠네 좋아 아니, 뭔 현미경을 갖다 아니, 이거 어떻게 맞추, 이거를 물 아이, 재개 철창 너머로 넘어가는 거라 어, O2, O2 이게 O2가 문제네 철창 너머로 넘어가는 거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? 어, 어? 대단하군, 홍보광장 역시 홍보광장이었어 여긴가 와, 이거 엄청 쎈데? 대단하군, 홍보광장 대단하군, 홍보광장 엄마도 ㅂ 탄내나, 탐 자 탄내나 탄 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나같으면 그렇게 했다 이거지 이거 제 장전하고 또 먹을 수 있을거야 어디갔지? 비켜 아 이런 드럼통 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뭔가 이것도 쌓아서 가는 것 같다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그건 하지 말자 저거를 통과를 잘 해가야 야 될까? 여긴 못통과하겠는데? 일단 모르고 혹시 모르니까 F7로 세이브를 하하하하 F7이 로드 어 저.. 저거 땔뻔 아 뭐야 이거 덕분에 이걸 알았다 아 아 저 피스톨질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 반대편은 넘어가는 것이었어 자 여긴 아닌 걸로 아 저걸 어 저리로 갈뻔했어 일단 이 알고리즘을 연구를 해야 된다 촥 됐어 내려오면서 점프를 하는 거야 자 자 가면서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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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어쨌든 된거잖아 이게 뭐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어 직전당크 건우야 16개월 그도 고맙다 아 이거 죽어 이 새끼야 아아 뭐야 이건? 니네 아버지야? 나와 이스키들아 아아 아아 원더보이인줄 알았다 나는 아이고 쇼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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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za 예 DE 그럼 너의 오더 인더스트리얼 에어야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. 흠흠 4702라 고맙다 야 이거 만땅 충전이다 저 사람 말해 요지는 어... 도우고 없이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존나 춥고 뭐 그렇다지만 어... 너는 할 수 있다 야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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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랄란 달랄라야 이케야 이 말야 경찰아 인마 이 자식아 빨리 찾아 빨리 되게 무시해 예비군이야 이 바보같은 놈 어디지? 오오오 아... 어... 벗어나라 60일이다 와... 그 만턴 아... 암호가 다 깨지고 그냥 닥도랄걸... 아... 암호 다 깨졌네 괜히 거기서 닥도래 로딩 형땅개 언급해서 죄송한데 혹시 니오 오토마타나 젤다 야숨은 계획 없으신지 젤다 야숨 음... 계획은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할분이지 니오 오토마타 계획은 있습니다 훈수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아 거기다 저희집은 아... 니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젤다도 다 사놨습니다 물론 마리오도 사놨죠 하지만 귀찮아 사놨니다 아... 훈수 존나 개쩔 거야 자... 저걸... 잠깐 잠깐 다가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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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넌 뭐야 왔냐 아... 와... 이제 피 먹어야 돼 빨리 이... 피가 더 있어야 될 텐데 여긴가 그래도 퍼즐 요소가 없어서 다행이야 나한테 시 mr. 기다리세요 아 갑자기 메인드가 왜 튀어나와 한 놈 갔어 야 니 친구 갔다 야 야 들어와 들어와 야 우리 그냥 빨라도 들어와 들어와 조밥새끼들 뭘 자꾸 틱틱거리고 있잖아 애들이 좋아 어? 아 안돼! 으으 H.E.V. 짱 어흥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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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아 체력 여기 은근 밝고 또 넓다 간만에 또 밝은 곳으로 왔지 않습니까? 아 아이템이 없네 이런데 아이템이 있을지 몰라 아 진짜 짜네 이거 어 상자만 존나 어 수류탄 두발 괜찮지 이거 어떻게 생겼지? 그 째이 생겼네 아 탄 좀 아 아 이거 메인보드 아니야 와 와 딱 암드네 이게 암드 보니까 에슬론 64 막 이런거 이거네 이거는 지금 빠져있거든 이거는 지금 빠져있거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무것도 안되고 이거 아닌거 같은데 에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뿅 어 야 뭐야 아 아 그 사람이야? 그래 그래 한번 한번 크리멘이 시체가 됐어 어 첫 후원아 우리의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거야? 그 사람은? 위쪽으로, 물어보는거야 뭐하는거야? 우리 둘이 뭐하는거야? 왜 그냥 죽을거야? 아, 그리고 그들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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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헤 게임을 리멩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애 니네 옛날에 20년 전에 게임했을 때 기억나냐? 이 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? 나 살았다? 뭐야? 아 나 무기 하나도 없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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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좌우로 정렬 빨리 올라가 빨리 아니 이거 빨리 올라가쥬 어 제끼이이이이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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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긴가보네 아저씨 얘는 왜 죽었지? 어, 빠루 좋아, 28 뭐가 움직이는거야? 저게 통로인가? 그럼 하나 더 있거든? 아니군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인 것 같다 위로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고 밑으로 올라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아니야,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, 여기, 여기, 여기 아하! 여기, 이리로 가 아하! 천천히 하란 말이야, 천천히 한 프레임당 한 프레임 10년 전 게임도 다시 할 엄두가 안나서 방송으로 보는데 20년 전 게임맵을 기억할리가 아, 이제 진짜 도겼네 이거 은근 짜증나네 이거 저 밑으로 안전하게 내려가야되는데 2단 점프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안전하게 아아아아! 오! 오! 어, 어디서 가 아, 안전 편안함 이 빨간색 꽃이 먹을 수 있는 꽃 아니야? 역시 트위치 줄기팽 진짜 빠루 하나 믿고 간다 나 오오 간만에 밖으로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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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공만하는 새끼 들어와 비주얼 아직 왜 살아 영양가 없이 이렇게 오부리냐 15밖에 없는데 지금 피좀 줘라 피좀 피가 없다 피 피 잠깐 위로 올라가는게 없는거 보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물타고 가라는건가 이걸로 물을 빼 이걸로 물을 먼저 빼 이걸로 물을 먼저 빼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 아 진짜 이 스위치 이거 뭐지 뭐 물이 뭐 찬다거나 이런건 아 아니건가 야 나같으면 그냥 지상으로 나가서 튑! 묵! 잠깐만요! 이 새끼야야 괴롭히지 마라야 쟤 왜 도망가는거임 일단 사다리나 아이템 뭐 기타 등등 먹을거 저게 방사능일걸? 총알 결국 죽게 될 자 히 왠 ㅗ 저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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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읐 어흑 포기 마이너 총알 여기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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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정리 어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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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어 레버를 돌리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왜 빙글도 뭐야 이거 여기는 왜 만들어 놓은거야 저거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아니겠지 점프력이 얘가 완전히 도루인데 저걸 어떻게 이렇게 아 여기서 세이브를 잠깐 하고 저거를 해보자 한번 한번 돌려보자 저표 어? 됐다 근데 이 불을 왜 끈거지? 아니 불을 끌 이유가 없잖아 이상하네 여기거든 어? 와 길 복잡하다 해 이거군 아 여기 불이 있었는데 이걸 끌려고 아까 저걸 한거구나 그러네 어 어쨌든 왔어 음 좋아 어 왔다 여기다 여기 다리가 끊겨 있어서 이걸 밟고 이게 스톱은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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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볼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이거 게임 저장하는 키가 뭐냐 도대체 왜 어떤 키를 눌러도 저장이 안돼 저표 맞구요 오 뜨거 잠기잖아 뭐야 여기서 저리로 가야돼 뭐야 다시 어떻게 들어가지 아 어렵다 이거 네 저건 잠겨서 잠기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잠기니까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고 좋아 아 뜨거워 우와 큰일날 뻔 이렇게 연결해서 저기서 점프 못할것같은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많다 아 레벨 디자인 진짜 못같이 했네 2대, 2대, 나도 1대, 너도 1대 피를 어디서 채울 때를 찾아야 해요 여기 내려왔는데 뭐 내려온 필요가 없어 이거 사다리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 제가 한마디 저거 한 거 같애 오 쌽 저거 불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 불이 꺼져도 피 언제 채워주냐 근데 진짜 피 언제 채워줘 아 총 여기서 설마 이렇게 뛰는 거? 아 저건 진짜 쉽지 않은데 키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잘 뒤져봐 오케이 오케이 아 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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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 점프가 안되냐 이거 이상하네 이거 문 안열려 이거 하나 둘 셋 쩨 쩨 쩨 아 쩨야 쩨야 아 아주 잘했어 옹방장 어 잘 찾았다 아니 이게 무슨 포탈도 아니고 왜 이렇게 퍼즐이 많냐 피조 피조 제발 피주세요 이 많은 상자에 피가 있겠지 이 상자에 피가 와 이 상자에 피의실을 아 우리는 저기 아래로 가야된다 안전하게 가야된다 낙사로 죽을 수 있다 여길 미끄러지면서 아무것도 아닌가 본데 빨간문 두개 열어보자 저 문은 열리겠지 빨간문은 보통 안열리더라구 그럼 가자 아 똥무 어? 저기요 아 저 갈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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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러면 반대로 넘어 보지 힐 잘 찾고 있네 홍방정 그런거 없네 내가 어딨는거고 여기군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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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설마 처음으로 온거 아니지 그치 여기가 뚫려 있단 말이야 여기서 샛길로 아 이것이군 갈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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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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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 오 오 투 오 투 오 투 오 투 일리 오 투 일리 오 투일리 오 오 투 일리 오 오 투 일리 어디야 오 티 아 오 티 오 투 오 투 오 투 오 뭐 어쩌라고 오 투 뭐 보여야지 뭘 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이 자식아 아니 뭐 왜 막하나 여기를 왜 사람 죽는데 왜 왜 막하나 왜 여기 어디야 아이고